다음은 세간을 뒤흔들고 있는 Q10, 이른바 팀 F 사태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위해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곤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온통 Q10 얘기예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어제 국회 천안치에 출소를 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사죄 털고 800억 원을 내놓겠다 했는데 800억 원을 낼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올라가버렸는데 다 출국 금지됐죠? 팀원 대표도 그렇고 위미혁 대표도 그렇고 구 대표는 마찬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비슷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사태가 일파만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보면 어제 이야기가 뭐냐면 핵심 증언에 하나 나왔는데 어제 출석한 분이 구영배 Q10 그룹 대표 그다음에 팀원의 유광민 대표 그다음에 UMF의 유화연 대표 세 분이 나와서 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겠죠. 국회의원들도 돈 있냐. 지금 피해 금액이 막아지는데 돈 있냐. 여기에서 첫 번째 황당한 질문이 나온 거죠. 800억 준비했는데 구영배 대표가 그거 지금 못 쓴다. 그마저도. 그마저도 못 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황당한 거. 두 번째 대안은 뭐냐 그러면 지금 구영배 대표가 Q10 지분이 38% 본인 지분이 있는데 지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Q10 자체가 작년에 적재가 2조가 난 기업이에요. 지분 가치를 누가 사겠느냐. 또 핵심은 이거죠. 어제 본인이 이걸 진술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 기소가 가지 않습니까? 검찰 기소의 사안은 딱 두 가지거든요. 사기죄와 배임행령죄인데 사기죄는 소비자를 속인 게 사기죄가 될 것이고 배임행령이 뭐냐 하면 Q10 그룹이 원래 한 2,400억을 드리고 미국의 위시스라는 기업을 이커머스에 인수를 했는데 2,400억을 들었어요. 이 돈 혹시 소비자들한테 판매한 판매 대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본인이 유용했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금감원에서 일종의 자금 추적이 들어가 보니까 했다는 걸 발견했겠죠. 이거는 검찰이 배임행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커버리면 굉장히 높은 구형이 가능한 그런데 그걸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소비자들도 피해는 피해지만 판매자 피해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훨씬 크죠. 지금 드러난 거는 5월까지의 정산 금액이에요. 재미있게도 임에프와 티모는 정산 제도가 좀 달라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은 판매가 되고 나면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와요. 물건 도착하고 이길 다음 날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됩니다. 제일 빠르고 바로 주는군요. 네 주고 네이버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이버 쇼핑은 우리가 물건을 받으면 계속 메시지가 뜨잖아요. 구매 확정 구매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2주 안에 대금 지급이 판매자에게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동주로 되더라고요. 자동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 티몬과 이 유유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고 물건이 갔어요. 그리고 물건 가고 나서 대금 결제가 판매자에게 40일에서 두 달입니다. 어음이에요? 어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지금 5월 달 게 2천억이에요. 6월 치로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돈을 횡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자금이 월 평균 거래대금이 한 4천억까지 되니까 2천4백억짜리 회사 사는 데는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여섯 가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슬러 올라가면 팀에프 사태 전체적으로 사건 일지가 좀 있는데 중요한 일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사건이 터진 것은 7월 8일이죠. 7월 8일에 판매자 정산이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전산착오야. 우리가 그랬죠. 전산 시스템을 좀 성진화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무마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SNS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이상하다. 우리도 못 받았어. 우리도 못 받았어. 이렇게 됐다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7월 달에 휴가철인데 티몬과 UF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위권이 이 시장에서 들어오려면 보통 이제 거래를 하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이커머스가 주소류를 얼마나 먹냐면 7% 정도를 먹어요. 7% 정도로 주소류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력이 약하니까 더 많은 판매자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수료 적게 받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행사들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간 거죠. 수수료 적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적으니까 싸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싸게 나와야 사람들이 몰리니까 대금 몰입했는데 휴가철에 많이 몰려버렸어요. 갔는데 이건 뭐 호텔도 안 되고 항공도 안 되고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죠. 이제 소비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파만파 번지게 되면서 아시듯이 제가 방금 초대 말씀드렸듯이 그래대금이 40일 유예를 하니까 6월달 7월 그러니까 6월달의 판매대금은 8월달쯤 매출로 갚는 구조고 5월달 판매대금은 6월이나 7월달 판매대금으로 갚는 구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돌리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5월달에 터진 걸 보면 7월달에 7월, 8월달 사건이 터지고 판매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대금이 롤러브할 자금이 끊겨버리니까 롤러브가 안 되니까 6월달 거는 당연히 이제 아예 지금 정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6월달 판매된 건 아예 판매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게 폰지사기 아니에요? 일종의 폰지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 이 사건의 본질적 혁신은 뭐냐 하면 구영배 대표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이제 Q10이라는 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익커머스 시장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1세대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인트파크예요. 이기영 대표예요. 인트파크. 그런데 이제 구영배 대표가 원래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나오셨는데 66년생이에요. 자원공학과를 나왔으니까 보통은 자원기업에 미국기업에 다니다가 99년도 회사를 나옵니다. 이기영 대표가 선배예요. 인트파크에 취직을 합니다. 이기영 대표가 구영배 대표를 같이 사업을 하자고 꼬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재미있는 건 구영배 대표는 자기가 창업한 모든 회사 이름에 자기 성을 넣어요. 구. 네. 기영배 대표하고 인트파크를 하다가 첫 번째 사업은 실패를 하고 그다음 시작한 게 지마켓이에요. 우리가 지마켓 지마켓 그 지위가 9입니다. 그렇군요. Q10 있죠? Q10도 Q9 0배니까 10이에요. 그렇군요. Q10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마켓이 대박을 치죠. 그걸 미국의 이베이가 2015년 2009년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할 때 옵션을 걸어요. 이건 매각하는데 네가 이쪽에 잔뼈가 굵었으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동안에 한국에는 이 사업을 하지 마. 10년 동안 영업금지조항을 걸고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Q10을 설립한 거예요. 2000년도에. Q10을 설립할 때도 이베이를 다시 꼬셔요. 구영배 대표가. 우리 내가 이쪽 사업은 잘하니까 동남아 시장이 크지 않느냐. 이 동남아 시장이 시장이 익컴스레가 만들 테니 투자를 하라고 Q10을 설립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설립한 거죠. 그래서 겸업금지가 불린 해가 2019년도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는 티몬 임혜프를 AK몰 같은 걸 MN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사건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구영배 대표가 이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Q10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 직구를 빨리 하신 분들은 Q10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써봤어요. 일본 Q10 대부분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영미터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직구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2015년도쯤에. 감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직구가 대세가 되면 국가 간 크로스오브 익스프레스가 되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때 세운 회사가 Q익스프레스예요. 그걸 나스닥이 상장하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 업체 사람들이. Q익스프레스는 동의된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일본이 1억 인도네시아가 2억 5천 태국 말레이시아 다 합치면 거의 우리국 되는 인구니까 Q익스프레스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나스닥 상장하면 값어치가 있으라고 꼬시면서 Q익스프레스를 상장하기 위해서 모든 무리수를 둔 게 이 사건의 핵심 본달단이에요. 잘 보시면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한다는 조건을 걸고 제일 처음에 티몬을 인수할 때도 몬스터 홀딩스하고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Q익스프레스에 지분을 수합을 한 거예요. M&A의 그 유명한 지분 조합 방식을 썼다. 수합 방식을 쓴 거예요. 수합 방식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한 임에프도 흐민 대표에게 수합 방식으로 인수를 합니다. 이 수합 방식이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AK몰은 외상으로 사요. AK몰도 소방 사고 그 다음에 위시스 그런가요? 마지막에 산 위시스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됐고 안 되고 현금으로 살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어디서 땡겼겠습니까? 방금 말한 결제가 두 달 40일이 되니까 그 돈으로 이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건의 발단은 Q익스프레스를 라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모든 자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티몬 위메프 AK몰 위시스를 인수한 이유도 Q익스프레스가 라스닥에 상장하려면 기본적인 이커머스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밸류를 높여 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사건의 핵심은 Q익스프레스에 윗시도 사실 그 가격이 맞습니다. 윗시도 2004백에 샀지만 어디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돈을 주고 샀지만 한 달만 쓰고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외상으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그런 옵션으로 기술을 부리다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게 이 사건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 이 자금 횡령 부분 불법 자금 조성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번 주말인가 넘어가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전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가 막심하고 특히 판매자들이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결국 국구 털어서 나라에서 보존을 해제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해결해보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이게 좀 난감한데 저는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단 기업회생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판매자들이 묶인 돈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바퀴가 위생질차에 들어가서 그게 한 2조 정도 되는데 어려울 것이고 이번 이커머스 사건을 보면서 정부의 책임도 지금 꼭 직권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팀원 임에프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결합을 성인해줬어요. 건강원에서 그렇겠네요. 이 자본을 봤다면 성인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성인에 대한 이 자본상식 상태에 있는 이 기업들을 왜 성인해줬는지는 반드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 머지 사태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10%의 7월 말에 마지막에 돈이 몰리니까 해피머니부터 시작해서 상품권 깡을 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7월 초에 그리고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소비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잠적을 했잖아요. 잠적을 했잖아요. 잠적한 개도는 뭘 했냐 하면 이 상품권 깡한 상품권 기업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돈을 좀 돌리자. 마지막까지 그 돈이 되었거든요. 이런 일을 했을 때 금융위는 왜 방치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일종일 이상 풍크가 나도록 이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에 금융과 비금융 무너지는 이런 있을 때 왜 제도는 못 따라갔느냐. 특히 얘들이 2차 피지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2차 피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굉장히 부실했던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마 금융감독과 금융위 같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 책임감을 좀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사태가 이커머스라는 건 계속 진화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태가 터진 가장 큰 이유도 혁신이 없으니까 자본시장에서 돈을 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방식으로 계속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혹여 또 이커머스 시장에 세우 시작하는 스타트 벤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축되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파만파 팀에프 사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좀 와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는 경제공품 리더스 인덱스 박지우근 대표님 모시고 팀원 사패 사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언론하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일곱 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